야야 3이야? 원딜 폭전? 확실해? 확실해 아니 뭐 고구마 정도면 열광 대시피 없다? 뭐야? 50초거든? 나 왜 소리가 안 들리지? 뭐지? 나 이거 덱캡 뽑아야 돼 덱캡 200원 나 블루 먹고 아냐 이거 싸움 하지 말자 내가 덱캡 뽑아 야 써주지 마라 나 덱캡 뽑아올게 케넨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덱캡 뽑아올게 해보러스 타입이구나 아 진짜 좋겠다 얘 맞았나봐 천천히 미드먼저 멘장 미드먼저 멘장 가이드 있어서 한 타입도 괜찮긴 해 일단 계속 밀어봐요 케넨도 그냥 바로 죽어 야 이거 형 칠까? 쳤다? 야야야야야 쳤어 먹었다 이건 쌈쌈쌈쌈쌈 쌈? 뭐 안될거 같은데? 괜찮아? 이거 일단 봐줘야겠다 봐줘야겠다 어 이생 2패야 이거 케넨 피 반피야 반피 아 형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어디갔지? 이거 안치면 돼 우리가 안치면 돼 그냥 미드하면 돼 미드하면 돼 바텀 계속 밀어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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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자 지금 먹자 와우 형 봐줘 한참 날거 같거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레드랑 바텀 미드 밀어줄게 우리가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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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인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mmm 미드 와우 좋네 끝났다 이거 수고 잡아 잡아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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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근데 금값 개쩔었다 형 근데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없죠 와 이걸 이기네 와 형 막 지려 왓인데? 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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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꼭 차이다 이게 꼭 차이다 이게 꼭 차이다 꼭 차이다 꼭 차이다 어 와 개깝인데 어 아 이거 보긴 했어 아 근데 너무 아까워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파워 깨나? 아니 힐 아 카메라 스피드 오케이 카메라 치고 바툰 포글 그냥 또 미드하고 바툰 바꾸자 그래 그런게 낫겠다 아 잠깐만 아닌거 같은데? 아닌거 같아 왜 안받아? 왜 안받아? 야 야 스펠 엘리스 아 오케이 뭐 안되고 아 이거 미드 때문에 어떻게 답이 없는데? 잠깐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미드 가도 오리아나 딱히 못 이길거 같아 쟤 랩 너무 높아 아니 아니 아닌거 같아 어 진짜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바텀을 가도 오리아나가 먼저 내려오면 그니까 그게 그래서 탑도 탑도 아무리 이겨도 그게 서버가 안돼서 아 아 아 근데 우리가 서도 먼저 못 밀거 같은데 저거? 형이 그냥 미드 같이 섰다가 그냥 그냥 데려가 나 근데 오리아나 견제도 안 아니 씨 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 아 진짜 미드가 흔들리지 나 못 밟고 났어 아 아 이달기 이달기 또 탑이야? 탑은 탑은 탑가해 아니 이거 나 먼저 못 밀어 근데 두 명 있어도 너무 빡인데 이거? 또 뱁친다고요? 참 밧도 없는 강인가? 와우 뭐야 와 제이슨은 탑에다 퀴즈 탑 극강인 아닌 거야 오 저거 뭐야? 맞아 나 죽지 그리고 넌 이거 맞아 죽지 임마 뭐야 너희들 잘하네 쟤가 못한거 아세요 아니 아니 우리 미투가 개수 우리 미투가 개수 우리 원팀 탑 어 야 훈이야 BFA에서 1,100원이면 가엠 나오는데 근데 내가 1,100원이 있어 오케이 한번 참아줬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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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하냐고 죄? 죄? 안 돼 뭐해 아니 궁이 나 궁도 있고 아니 빨리 앉자 야 야 야 야 들어와 콕쇼는 이러고 아 아 제발 어 아 우유 아 어 아 아 뭐야 왜 아 아 아 야야야야야 어 오리아나온다 오리아나온다 위에는 니달리인데 아 니달리로 가지? 아 뭐야 쟤 시야 왜 이렇게 좁아? 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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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아이건 미드 아니 이달리 지금 몇 번이나 탔다 썼는데 야 하늘아 멜블랑 버프 됐냐? 나 먼저 리그 잇았네 너 버프가 왜 돼 너 버프 됐어? 너 버프 됐나? 그냥 미드 건 너밖에 없다 아 카시 싫어 카시 싫어 카시 싫어 카시 싫어 아니 아 아 우리 갈리오가 약간 그 라인전에서 그 실수한 거 귀찮은데 얘 이거 풀 능력이 없는 애야 얘는 내 생각에는 시야가 너무 좁아 아 근데 카르마가 좀 잘한다 Q 쓰는 게 근데 미드에서 안보인다 애들 아 보인다? 다 여기 니달리 보여, 밑에 아래야 오, W 섰다 블루 빠지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카르마 아, 이제 빡세다 W 빠지면 오케이, 지금 박나요? 오우 오우, 쟤 스프레스 오리, 오리 제발, 제발 빼줘, 빼줘, 빼줘 빼줘 에이, 이거 갈리오, 갈리오 궁 간다 갈리오 궁 어 아, 오리야라 왜 이렇게 세 왜 답이 없어, 오리야라가 지금 아니, 이걸 왜 이러고 들어가? 호니야, 호니야, 이거 라인 바꿔야 돼 내가 탑을 가서 탑 탑을 깰게 나 오리야라를 못 서겠어 어, 요거는 안 돼, 이거 이거 많이 녹음하는데 스트레스도 잘하는데 왜 뭐, 어떻게 잘 안 보여 어, 진짜, 이게 너무 많은데 야 롸 어, 나 이거 탑 빙이지 끝난거, 이제 아 저게 큰일 났다네 이거 탑타워 깰 수 있거든? 야 급은 왜 아래로 가지? 아아 오리아나야 오리아나야 개자식 야 이거 내가 미드를 가야겠다 이러면 제발 탑가 탑 다 먹어야 돼 다 먹었다 다 먹어서 몰라맞았다 야 오리아 근데 제이스 뛴 거 같아 거기 괜찮아? 급은 가고 있거든? 왜 절로 와? 왜? 왜 절로 와? 아니야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급이가 잡겠지 아니 왜 절로 와? 아아아아아아 야 뭐야 이 세이크 우리 왜 절로 오냐고 라스리안 온디 아 와 이거 너무 안 좋은데? 야 이거 메타 갈류 소나게 힘든데 아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거 나쁘지 않아 진짜로 여기로 나가 일단 잡은 거 같아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와우 잘 잡았어 카르마가 잘했어 누가 미르지? 미리오야? 야 오래 있냐, 오케이 하늘아 탈리아 보호 잘 배워 한 ciaooup teacher Q를 였다 써놓으면 집갈때 개꿀이야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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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.. 와 저거 진짜 미니어 사이를 오는줄 깜짝 놀랐네 진짜야? 상단원 너무 까부는데? 다 할만 했는데 뭐야? 카라가 뭐였다? 아 우샤하샤이거.. 힐링에 박내야 되는데 이런 레드샤이거든? 레드하시아 블랙? 아 이거 조졌다 형 어떡하지? 조진거 같은데 조금 일단 빼야돼 일단 빼야돼 아 뭐야 어 이제 쌈돌아야 되는데 갈리오 박사 하나 데려있어 렌즈 쌓용 괴롭히지 말라는데? 레드에 박스 안바른다 야 루시안 지금 못갔어 야 이거 후니안 아 텔 없네? 텔가 되게 좋긴 한데 야 미드 빼야겠다 아 룰루가? 어 룰루 가지? 아 몰라 몰라 코오모 코오모와 집 갔어 뭐야 뭐야 우리? 레드샤이야? 용용용용용용용용용 용! 용! 아 까비! 아 까비! 제발 뭐 있나요? 너무 아까운데? 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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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! 너가 그냥 리콜을 해서 바텀으로 갈래? 내가 탑타올 깰게 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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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! 디달리 어디야? 디달리 노플 아 안돼 안돼 휴마 나이스 탑타워 버릴게 버릴게 노플인데 왜? 한 대만 나이스 너 뭐야 왜 이거 넘어왔어 3차까지 갈까? 일단 제이스 살아나는데? 제이스 EQ 조심하라 이제 아 오케이 미니언 클리어 못하게 막자 오리 리쿨 했다는데 오케이 몰라 몰라 내가 레이스 없고 한 번 돌아가면 더 잡을 수 있겠다 아니 소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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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미드 돌려 탑 탑 탑 탑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쟤 뭐랑 가냐 원래? 제이스가? 하자고? 너 왓은데? 설거 올라가 2명 다 자랐구요 와 이 팀 갓 나이스 아니 잘 아니야 야 야 롤루 간다 잘했어 뭐 일단 가보고 있긴 해 빼라 빼라 그냥 빼라 빼빼빼 빼빼 아이고 아이새끼 뭐야 운다 아 제발 뭐야? 뭐하는거야? 괜찮지? 아씨 뭐야 왜이렇게 J2레벨 붙었지? 나 붙었어 이거 바론 각 나오거든 야 일단 니달리부터 니달리 잡자 아니아니 니달리 잡자 아우 절로 넘어왔어? 아 이거 알반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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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나 얘네? 일단 나 이거 음돌라운드 체크할게 얘네 블루 간거 같긴 하네 괜찮지? 야 용이다 용 스탑 안되고 안되안돼 스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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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용 간거 같은데? 야 우리 라인 관리 왜이래 얘네 용 췄으면 용은 나갔겠다 야 얘 노공이 야 보자 보자 잡고 뭐 안되나? 얘 노공인데? 야야야 더 안돼 더 안돼 더 안돼 이거 원래 안되는거였어요 원래 안되는거였어 왼쪽으로 빠지면 제가 상부 상부프라 내가 죽어 막말로 야야 바론 하자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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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봐 와봐 캬 와봐 캬 와봐 이거 오리쿵 돈다? 아 와 그냥 와 얘 뭔데? 야 그거 뭐래? 아 갱해 갱해 롯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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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? 난 보이는거 같은데? 아 뭐야 왜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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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빨리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나한테 빨리 받아 이거 제발 킬을 아니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어시화도 먹는 생각으로 내가 죽음 야 잠깐 글패가 왜 저렇게 깊게 들어갔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테리 없냐 쟤는 뺀 것 같아 일단 갈리온 나 미리 죽지만 봐라 갈리오 바텀 갔다 갈리오 바텀 갔다 왜 왜 왜 잃었어 왜 네 아 조졌다 형 칠세스 갔다 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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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괜찮냐 여기 안에 아 아 카라마가 카라마가 너무 세게 박아 너의 멘탈해? 나이블네 진짜? 이다리온다 이거 오리아 오리아나가 저 옆에서 나오나? 아 바텀 간다니까 아 아 안 보이는데서 날라오면 좀 가먹게 야 후니야 괜찮지? 아 아 나이스 야 근데 갈리오 왜 다 안 믿었어 얘 아 잘했어 잘했어 일단 잘했고 후니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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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후니야 나 2승 2팬데 뒤질래? 후니야 왜 형 형 용나게 만들지마 오케이 야 야 야 야 안해도 되는거 알지? 오케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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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한번 더 어 잠깐만 봐봐, 내가 대치 하나만 하고 있는 분이야? 피클 주고 아! 안 닿아 일단 니달리, 야 이거 괜찮다, 괜찮다 안 닿고 니달리 잡았지 아, 플래시 맞았어? 나이스고 W 빠져, 꼭 빠지고 예, 게임 끝나겠다, 끝났다 이거 못 잡냐? 아, 근데 갈려공 있다, 갈려공 있다 하지마 죽겠다 죽겠다 오케이 리드 잡으실 뿐 마스터 티어 어 투오프사이드 난 빨리 아 리허설 아 탑 봐 아 탑 발